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박용호 대표님이 편입하신 종목인데 지금 증권계에서 뭐가 종목 같은 게 도나봐요. 이 종목이. 저는 사실 그런 이유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가져오실 분이 아니에요. 분석하신 거지. 일단은 그러한 이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있다 치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사실 반도체에 관련돼서 포토레지스트를 동진 세미캠이 하고 있잖아요. 동진 세미캠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국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민단 총재에 관련돼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고노 후보가 사실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결선 투표로 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2등이 기시다 후보가 더욱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시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 사실 우리나라에게 많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국산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노 다로도 그런 인물 아닌가요? 고노 다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시다가 조금 더 강성이 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부각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9월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10월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이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때. 이 비메모리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메모리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들이 10월달 초중반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심리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2차전지에 관련된 사업 부분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노스볼트 관련돼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 동진세미켄도 2차전지의 이러한 회사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뭐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금 조달만 하게 되면서. 이 유일무야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공장 관련돼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 2차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23년도에 대한 실적을 끌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2023년도에 노스볼트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동진세미켐의 CNT 도전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도 많은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사실 한 2만 6천원 건에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기관들에 대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16일, 17일 추석 전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기관들에 대한 물량이 많이 담았던 부분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저는 이 동진세미켐이 내일 당장 못 움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10월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